기본 작업에 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5번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텍스트 1번 시트의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B19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선택한 데이터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기본 탭이 선택되어 있는 거를 해제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심표를 선택하시면 데이터 미리 보기에 선이 이렇게 열마다 구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번역 열은 제외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해당한 열을 선택하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하나의 열에 작성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심표 구분기호에 따라서 데이터가 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번역의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죠. 표시되지 않음이라는 옵션을 지정하셔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머리 글씨와 D, 그 다음에 E,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작성된 데이터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맞게 작성되어 있나 텍스 1번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 1번 예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출제 유형 두 번째 텍스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프로야구 팀별 성적이라고 해서요. A3부터 A10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 나누기를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텍스트 나누기 클릭합니다. 데이터는 지금 봤더니 점, 심표,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도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구분기호로 분리되면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심표가 선택되어 있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세미콜론으로 바꾸시고요. 세미콜론 선택하시면 이렇게 열이 구분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한번 누르신 다음 3단계 중에 3단계에서 연고지 열은 제외할 거. 그러면 우리 해당 열을 선택하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 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 마침 눌러주시면 A열부터 I열까지 데이터 표시되고요. I와 J의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고 A도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열의 너비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하신 내용과 여러분의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3번입니다. 텍스트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A2부터 A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클릭합니다. 문제 봤더니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앞에 선택하셨던 세미콜론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공백으로 바꾸시면 데이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열이 구분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셔서요. 할부 기간의 데이터를 제외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고요. 마지막 한번 눌러보시면 구매자부터 등급까지 공백으로 분리되었던 데이터를 하나의 열로 구분해서 텍스트가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하신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살펴보셨습니다.